이 노래는 제가 아직 20년 전에 제가 제일 컴퓨즈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만든 노래입니다. 이 노래는 15년 전에 제가 진짜 깨닫고 있었어요. 어느 날 내가 그 베란다 알아요 베란다? 베란다의 화초. 화초를 이렇게 보는데 얘가 물을 못 먹고 이제 이렇게 시들었어요. 그걸 봤을 때 마치 그 화초가 우리 필요한 나처럼 보였다고 내가 답답했을 때니까. 그래서 화초라는 저번에 노래를 만들었어요. 이 노래는 이 노래가 이름을 지켜보는 것입니다. 제가 제가 처음에 봤을 때, 한 번에 봤을 때, 한 번에 봤을 때, 한 번에 봤을 때, 제가 조금 더 알게 됐을 때, 그리고 이 노래가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잠을 이루는 길이네 너무 외모임하나 쉬어갈 수도 없는 어쩔 수 없는 여행길 타는 목마음에 우리 간절함은 베란다 무섭한 노트 버려진 모습처럼 시들어가는 저 화초가 내 영혼에 내겐 물이 필요해 내 온몸 젖힐 수 있는 니가 물이 되여다오 니가 물이 되여다오 니가 물이 되여다오 내겐 바로 그 누구보다 니가 물이 되여다오 니가 물이 되여다오 니가 물이 되여다오 네가 기록해 다른 목마릉에 뿌리한 저감은 배란 달구석 한 모퉁이 버려진 모습처럼 시들어가는 저확초가 되어버린 내겐 물이 필요해 내 온몸 정신수 네가 물이 되어라오 네가 물이 되어라오 네겐 바로 그 누구보다 네가 물이 되어라오 네가 물이 되어라오 네 온몸을 적셔다오 너무나 네가 기록해 네 온몸 네 온몸 네 온몸 네 온리 네온몸 네 온몸 감사합니다.